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ㅎㅎ 나은 지현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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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여기저기 그럼 우리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또 한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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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